X1 안녕하세요 저희는 X1입니다 드디어 X1의 공식 V LIVE 채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저희 신인 그룹 X1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저희 자기소개를 안 할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저는 X1의 파워 섹시를 담당하는 이한결이라고 합니다 X1에서 모든 걸 맡고 있는 김우석이라고 합니다 X1의 만내의 한성호입니다 X1의 향기로운 향긋한 향기를 맡고 있는 이신경입니다 X1의 대표 재간둥이 생기고 X1의 한겨레와는 또 다른 큐티 섹시를 맡고 있는 X1의 비타민을 맡고 있는 비타민 X1의 막형 박형이 뭔가요? 박형이 뭔가요? 왜냐면은 승우 형이 막형인데 막내 했으니까 저는 막낸데 박형을 X1에서 지가 어깨를 맡고 있는 지가 어깨를 맡고 있는 지가 어깨 지가 어깨 저는 X1의 태페미를 맡고 있는 태페미를 맡고 있는 태페미 X1에서 편함을 맡고 있는 저희가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뭔가요? 설마? 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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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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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형준이가 조용히 하래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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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어서 갈게요 darum 이 분을 뽑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프로듀스 하면서 같은 팀에서 리더도 해주셨고 리더 역할이 저는 굉장히 뛰어났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 분을 뽑게 되었고 그리고 사진이 잘 나와서 보여드리고싶다고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잘 보려고 큐브도 붙였거든요. 리더 그리고 정. 리더는 저희 X1의 리더도 승우 형이 되어서 저희를 좀 잘 안아주고 저희를 더 통솔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분을 리더로 뽑았습니다. 리더로 뽑힌 멤버를 제가 백화그를 하겠습니다. 결정 됐습니다. 돼요? 임명장 X1 리더 한승우 교장 선생님인 줄 알았어. X1 리더 한승우 귀하께서는 2019년 7월 22일부로 X1의 리더로 리더로 임명되었기에 이 임명장을 드립니다. 2019년 7월 22일 X1 멤버 1동 이분이 1동 3 이분이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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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운드 2라운드 2라운드 와, 이렇게 틈새 공략을 많이 와주실거죠? 네! 좋은 소식이 왔어요! 좋은 소식이 왔어요! 드디어 좋은 소식이 왔네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기다려서 온 게 아니에요. 하다보니, 어차피 저희한테 찾아올 그런 거였던 거예요. 뭐죠, 그게? 당연하죠. 저희가 드디어 학주 수 2억을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엑소 뉴스입니다!